지난 1일 지식경제부가 발표한 11월 수출입 동향에 따르면 11월 수출은 전년 동월 대비 13.8% 증가한 470억 달러, 수입은 11.3% 증가한 431억 달러로 나타났습니다. 글로벌 재정위기 등 대외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최초로 연간 누계 기준 수출 5천억 달러를 달성했고, 무역 수지는 39억 달러 흑자를 기록하면서 22개월 연속 흑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. 수출은 석유 제품이 46.2%, 자동차가 30.4% 증가하는 등 주력 품목의 증가세는 유지됐지만, 무선통신기기 수출은 29.7% 감소했습니다. 수입은 이상 고온 현상으로 가스 등 원자재 수입의 증가세가 둔화됐고, 기계류, 컴퓨터 부품 등 자본재 수입은 소폭 감소했습니다.